프렌치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쿠키앤크림 프렌치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저는 스킨크림하고 바닐라요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광이 아니면 캐럴 좀 들어간 것도 좋아하는데 아니면 요새는 녹차 같은 것도 좋아하거나 다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이가 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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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요 그냥 허기를 태우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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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허허 아아 어떡해 사고쳤어요 너무 즐겁다. 무식해 보여. 오 나 잘된 거 같죠? 딱하죠. 92세트를 줄 거야. 다음날 알겠어? 너 92세트가 아니네? 50센트 줬어. 인사료를 떼셨나? 아까 타임. 아 11하고 36라고 했어요? 아니 아니 A6라고 했어요. 14가 남았다는데? 아 이게 10센트짜리. 인색이 10센트예요. 4개가 1센트짜리. 그래서 14센트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네가 우와 비싼 거네? 10달러랑 12달러를 냈죠. 지금 800원 하나요? 900원? 9 곱하기 12는? 아 8. 9,800원 정도. 이거 하나 그러면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비싸다. 아 비싸다. 그 비싼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한 1,500원어치의 맛. 4,500원은 낭비. 타치와 낭비. 약간 실패네. 이렇게 하면 좀 서운하지. 진빼라고 하면 좀 서운하고요. 아 이건 좀 더 바슬바슬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거 쿠키는 위에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래에 없는 거잖아요. 뭐야. 죄송합니다. 테이크 쿠체를 하고 있어요.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위에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디카 굉장히 많이 가져다니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디카를 많이 가져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에스폴레이터 타다 보니까. 다들 막 셀카 찍혀있더라고요. 어. 우리나라도 참. 우리나라랑은 다를 게 없구나. 군화가 하나니까 거의.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꼬마들은 참 시끄럽구나. 어떻게. 어딜 가나 꼬나 꼬마들. 나 어렸을 때 진짜 완전 말. 말관리 안 했어. 말. 말 집간들었어. 애들이 아직 안 왔어. 안 먹었어. 야. 아이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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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안 되셨겠어? 나도 줘. 옥강어. 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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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이제 더 맛있다. 보다. 고차. 청민분은 고차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런. 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나봅니다. 형들을 깨어버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장의 무기가 있어 보입니다. 형이 인사랑 형은 인사한지 형은 인사한지 다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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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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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